오늘 홀령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맨 처음에 살펴봤었던 내용은 여기 정리된 내용들 우리가 직접 지금 홀령사를 플레이할 수 없다 보니까 홀령사에 대해서 정리됐던 사이트에 나와 있는 여러가지 스킬들 실제로 한번 보면서 그런 내용들 쭉 정리를 해서 해당 내용들 정리를 해봤고요 이 홀령사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한글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애니멀 스피릿, 고릴라, 독수리, 제규어, 지네 이거를 가지고 속성이 가지고 있는 스킬들이라든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피해 증가 효과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아마도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뒤에 보면 굉장히 잘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홀령사 빌드를 따라 하실 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스킬이 고릴라 스킬인지 독수리 스킬인지 제규어 스킬인지 지네 스킬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제규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화연 피해 관련 내용이 좀 더 중심이 되어져 있고 멀티어택이라 그래서 내가 한 대 때렸을 때 추가로 때리는 추가 타격 관련 스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속성이 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번개 데미지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유틸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이 독수리에 많이 들어가져 있고 고릴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물리 데미지면서 내가 이제 생존에 포함되는 생존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릴라 스킬들은 그런 속성이 있다 이런 것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다 독 데미지였습니다 디버프도 있긴 한데 거의 이제 독 데미지와 관련된 뭐 중독을 걸고 뭐 여러가지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지네 관련 스킬들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포화칸하고 결이라는 개념이 이 홀령사에서 추가가 됐어요 여기 지금 중간에 나와져 있는 내용인데 포화칸 같은 경우에는 스택을 쌓을 수 있는 내용인데 스택을 하나 쌓을 때마다 공속을 5% 합연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4스택이 있어서 만약 스택을 내가 4개를 다 쌓는다면 공속 20% 정도를 그냥 꽁으로 가져가는 굉장히 중요한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나중에 더 추가해서 늘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화칸이라는 이 내용이 나왔을 때 공속을 늘릴 수 있는 뭔가 내용이랑 연결되나 보다 그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고 결의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결의는 똑같이 스택을 쌓는 거고 최대 8스택으로 되어져 있는데 표현하기로는 직접적인 데미지를 받을 때 20% 피해 감소가 되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직접 데미지라고 딱 명시가 돼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지속 피해는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닐까 싶긴 하지만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안 해봤으니까 써있는 내용으로는 아마도 직접 피해만 피해 감소 20%를 해줄 수 있는 굉장히 큰 효과고 한 대에 맞아서 피해 감소가 될 때마다 스택이 없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8스택을 쌓으면 8대를 막고 버틸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 계속해서 싸울 수 있으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결의 관련 내용이 고릴라 스킬에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져 있는데 이거를 잘 이용하면 굉장히 큰 생존을 챙겨갈 수 있는 노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는 알아두시고 활령사를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 사이트 주소는 제가 영상 하단 도보기에 넣어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눌러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면은 기본 스킬도 똑같이 얘는 보면은 아 독이죠 진에 관련 얘는 제규어 얘는 독수리 얘는 고릴라 이런 식으로 속성별로 보통 단계별로 다 준비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스킬이 어떤 식으로 때리는지 해당 내용은 여기 안에 써져 있고 기타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것만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진의 기본 스킬 같은 경우에는 중독해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고 제규어 같은 경우에는 후리기이고 여기서 포악함을 획득할 수 있는 노드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 번째 때릴 때마다 포악함을 얻을 수 있는 포악함을 얻으면 아까 앞에서 설명했었던 공속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규어랑 연결이 좀 되는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독수리 스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을 보는 것처럼 좀 사거리를 멀리해서 때릴 수 있는 것도 좀 특이했었고 그리고 구르기와 관련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보면은 이 구르기에 쿨다운을 줄여주면서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때릴 수 있는 그런 스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오히려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 고릴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묵직하게 때려주면서 방패 맞기 15%랑 가시 결의를 얻을 수 있는 뭔가 좀 단단하게 갈 수 있는 기본 스킬인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좀 단단하게 가고 싶다면 고릴라 뭐 좀 스피드하게 가고 싶다면 독수리 그런 스킬로 기본 스킬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내용은 좀 다룰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해볼 수가 없어서 텍스트 상으로만 확인한 내용이니까 두 번째 핵심 스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이 스킬로 그 핵심이 모아지는 느낌이에요 이 스킬을 보면은 투사체를 기본적으로 다섯 개를 발사를 하고 그 투사체가 세 개 그러니까 모두 다 샷건처럼 중첩해서 맞을 수 있는 상태에다가 세 개 이상 맞았을 때 취약을 걸어주는 또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추가로 내가 날리는 깃털에 따라서 극대화 확률을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깃털을 더 많이 날린다든지 원래 다섯 갠데 세 개 추가해서 여덟 개까지 날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지금 보면 깃털이 이렇게 돌아오는 효과는 위상효과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깃털이 돌아오지 않지만 위상을 넣어줬을 때 이렇게 깃털이 돌아오는 효과 그런 것들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데미지 자체는 높지 않지만 이게 샷건처럼 맞을 수 있고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나중에도 굉장히 큰 효과를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고릴라 관련해서 이런 두 개의 뭐라고 해야 되죠 두 개의 범위를 해주는 이런 스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규호로 해서 이렇게 한번 쉭 핥히는 이거는 예시가 너무 적게 나와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렇게 재규어 관련 스킬도 있고 마지막에 독 이거는 뭔가 이렇게 발사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범위에 중독을 걸어주는 스킬이더라고요 그래서 중독이 걸리면서 좀 확산되고 또 내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 핵심 스킬입니다 그래서 핵심 스킬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 스킬이 가장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 집중 스킬이라고 해서 약간 유틸적인 스킬들이 쭉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보셨을 것 같은 이 와류 스킬 몹들을 내 주위로 몰아주는 이 스킬은 대부분의 홀령사가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모아주면서 또 여러 가지 딜 증가라든지 뭐 재감을 줄여준다든지 다양한 효과를 가져갈 수 있어서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 스킬도 너무 좋아 보입니다 비상 이것도 독수리인데 하늘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이 주변에 취약을 걸어주고 또 극대화 확률도 땡기면서 만약에 주변에 몹이 없을 경우에 이속 50%까지 챙길 수 있어서 굉장히 유틸면에서는 다양한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빨리 이동을 하는데 스킬이 필요하다면 또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유린자 이게 아까 봤었던 그 영상에서도 주로 사용하던 스킬이었는데 재규어 관련 스킬이고 내가 추가 타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주는 그런 스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고 아까 이런 스킬을 사용을 했을 때 더 많은 추가 타격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래쪽 관련 내용을 찍어주면 이게 아까 약간 앞으로 돌진하면서 스킬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틸적인 부분에서도 좀 빠른 이동과 그런 공격을 같이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사용하는 스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 진의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 주위에 내가 이동하는 경로나 내가 이동하는 경로나 그런 곳에 이제 또 중독을 걸어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독 위주로 나가신다면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아무래도 요 스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이 스킬은 용도에 따라서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집중 스킬은 요런 식으로 4개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어떤 내용을 볼 때 참고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은 방어 스킬입니다 방어 스킬에서는 보니까 얘가 그냥 압도적이더라고요 요거는 고릴라 스킬이고 이름은 철갑 가죽입니다 5초당 결의를 얻을 수 있는 효과에다가 저지 불가 그리고 기타 가시 관련 데미지 증가 라든지 생명력 회복 거기에다가 피해 감소까지 붙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거 같아요 기본적인 스킬 자체도 너무 좋고 여기에다가 패시브 효과라 그래서 내가 이 스킬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확인된 바로는 아마 장착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같기도 해요 장착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굉장히 좋은 이 결의 효과를 아까 보여드렸던 피해 감소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결의 효과를 공으로 얻어 가기 때문에 이건 패시브를 쓰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아마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 하나만 사용해도 생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대부분의 홈병사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스킬은 사용될 거로 저는 추측이 되고요 두 번째 한글 이름이 좀 이상한데 뇌 흔들기 스킬입니다 앞으로 약간 부채꼴 모양으로 데미지를 넣으면서 넉백 시키고 여러 가지 효과를 얻는 부분인데 내용상으로 나쁘진 않아요 보호막도 얻을 수 있고 회피도 얻을 수 있고 나중에 딜도 넣을 수 있는데 아까 앞에서 썼었던 이 방어적인 측면이랑 비교하자면 철갑 가죽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 어택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스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카운터 어택 반격하는 느낌의 스킬인데 이게 독특한 게 패시브 스킬이 너무 좋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패시브 스킬은 장착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 거 같은데 패시브 스킬만 해도 기본적으로 회피를 아까 봤을 땐 10% 정도였었거든요 다른 도적이나 민첩 캐릭들이 힘들게 얻었었던 회피를 10%를 그냥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내가 회피한 이후에 반격까지 자동으로 나가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이 패시브를 쓰기 위해서도 아마 사용할 거 같고 아까 뒤에 빌드에서 보면은 이 패시브 효과를 주는 반지가 있어서 그 고유 반지와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런 패시브 효과도 많이 사용될 거 같고 만약에 액티브로 사용할 경우에는 2초 동안 모든 직접 공격을 다 회피한다고 돼 있어요 지속 피해를 제외한 모든 공격을 2초 동안 회피하는 거라 미친 생존을 보여주겠죠 2초 동안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방어적인 용도로 쓴다면 이 고릴라 효과가 좀 더 좋을 거 같고요 마지막 이 지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참화라 그래서 굉장히 특이합니다 딱 걸면 주변의 몹들에게 공포와 감속을 한 번에 걸어줘요 딱 쓰면 주변의 몹들이 도망가는데 감속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중독도 걸어주기 때문에 보면은 몹들이 달아나면서 죽어요 그래서 유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재밌는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중독 빌드가 아니면은 이거까지 사용할 스킬 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는 효과라서 한번 좀 사용해 보면 재밌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스킬 같은 경우에는 위력 스킬들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유틸적인 스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복 스킬을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렇게 쿵 찍으면서 여러 가지 또 생존 관련 저지 불가를 포함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스킬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쪽 스킬들은 많이 사용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스킬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건 독수리 스킬인데 깃털을 이렇게 부메랑처럼 뭉쳐서 날리는 스킬이고 독특한 건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최대 4개까지 날릴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스킬들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고 이것도 특이합니다 도적의 질주처럼 재규어 스킬인데 차지가 4번이니까 총 4번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기에 가까운 스킬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동기가 이 앞에도 있는데 여기도 있고 아까 보셨던 이 스킬도 사용에 따라서 이동기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홀령사는 좀 스피드한 움직임이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스킬도 이동기 겸 공격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인 거 같고요 마지막에 있는 죽음의 손길 같은 스킬 같은 경우에는 진의 속성이고 주변에 중독을 걸어주면서 내 생명력 회복도 챙기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지만 이것도 중독 빌드가 아니라면 지네가 주력으로 하는 빌드가 아니라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활용도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궁금한 거는 이 몹이 죽으면 이렇게 벌레 뭉치가 나온다 그러는데 이게 좀 재밌긴 해요 근데 이게 벌레 뭉치가 맞는 건지 이게 데미지가 제대로 들어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은 이건 15초로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궁극기입니다 궁극기는 진짜 하나하나가 이펙트가 멋져요 보면 첫 번째 궁극기 고릴라 같은 경우에는 한글 이름은 수호자라고 돼 있고요 이 넓은 범위에 6초 동안 고릴라가 때려줍니다 고릴라 형님이 오셔서 6초 동안 이 넓은 범위에 타격을 해주면서 타격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보호막도 주고요 막기 확률도 주고요 막기 피해 감소도 주면서 정의 모벨에게 피해 증가에다가 정의 피해 감소까지 줍니다 다시 말하면 45초 쿨이 있긴 하지만 6초 동안 이 안에서 정말 생존과 딜을 다 챙길 수 있는 궁극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시각적인 이펙트뿐만 아니라 효과도 굉장히 좋은 궁극기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거는 독수리 관련 궁극기인데 내려올 때 데미지가 한번 들어가고요 올라갈 때 데미지가 더 크게 한번 들어갑니다 여기 수치상으로 내려올 때 20% 올라갈 때 데미지 300%에 데미지가 들어가고 요것도 충전이 되기 때문에 세 번을 쓸 수 있어요 아까 고릴라 같은 경우에는 쿨타임이라서 딱 한번 쓰고 45초를 기다려야 되지만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쿨타임 30초에 세 번 쓸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자주 쓸 수 있는 스킬인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쓸 수 있으면서 이 몹들에게 취약을 걸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확정적으로 치명타를 넣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용도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사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재규어 궁극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규어가 등장할 때 데미지 살짝 들어가고 주변을 돌면서 7번을 때린다고 해요 7번을 때리면서 200%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대부분 이걸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데미지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쿨다운을 챙겨서 여러 번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통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포악함 포악함이 4중첩되어 있을 때 부상 입은 적에게 100% 데미지 증가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어서 유틸적인 부분에서도 이 궁극기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재규어 관련 궁극기가 있다는 내용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지네 궁극기입니다 지네가 땅에서 등장해서 주변에게 당연히 중독을 걸어주는 내용인데 이렇게 등장하면서 범위 중독 들어가는 거 말고도 이렇게 보면 뭐가 이렇게 발사되거든요 가만히 보면 뭐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들이 내용상 보면 독 덩어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0개까지 발사가 된다고 하니까 중독 빌드를 쓰신다면 또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홀령서가 아직까지 플레이할 순 없지만 요런 스킬들을 한번 보면서 다른 여러 가지 빌드 세팅을 하실 때 아 이런 스킬이구나 이렇게 좀 머리에 넣고 시작을 하시면 좀 더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쭉 한번 해드렸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 직업 특성으로 인해서 이 네 가지의 동물 영혼 중에서 내 주 영혼을 뭘로 할 것인지 부 영혼을 뭘로 할 것인지 선택해서 가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주 영혼을 고릴라로 했고 부 영혼을 재규어로 한 겁니다 아래쪽이 좀 안 보이지만 재규어로 선택을 해줬는데 이렇게 주 영혼으로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효과 부 영혼으로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효과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니까 그런 어떤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살펴보면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영혼은 두 가지 주 영혼 부 영혼 이렇게 두 가지 골라서 쓰시면 되는 것 같고 독수리 같은 경우에 주 영혼으로 선택을 하시면 폭풍 깃털이라는 이런 것들을 스택을 쌓아서 회피할 때마다 데미지 증가를 넣고 취약을 걸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많이 선택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 효과로 가져갈 때는 4m 이동할 때마다 극대 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것도 약간 좀 미미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고 재규어 같은 경우에는 주 영혼으로 선택을 하실 때는 네 번째 재규어 스킬을 때릴 때마다 몬스터에게 추가 공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빌드에 따라서는 뭐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추가 공격을 하고 100% 데미지 증가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공격이나 타수가 많으면 이득을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재규어의 가장 큰 효과는 아마도 부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 효과를 가져가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포악함이라는 수치 자체를 최대치를 1 늘릴 수가 있으면서 몬스터가 죽거나 내가 그 재규어 스킬로 때렸을 때 맞았던 몬스터가 죽거나 아니면 보스 몬스터를 때리거나 그래서 거의 상시 포악함을 계속해서 풀로 채울 수가 있어요 이 포악함 자체가 굉장히 큰 딜 상승 요소이기 때문에 어 재규어 부 효과는 대부분 좀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릴라 같은 경우에는 주 효과로 가져가면 고릴라 스킬로 때렸을 때 가시 피해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보호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때릴 때마다 최대 생명력의 10% 최대 40% 까지의 보호막을 3초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고릴라를 주 스킬로 선택을 하고 전투를 계속 지속하면 대부분 보호막이 풀로 차더라고요 그래서 보호막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주 스킬로 많이 가져가시는 것은 고릴라를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릴라의 주 스킬은 요런 내용들이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부 효과도 나쁘진 않습니다 요거 결의를 최대치를 2개 얻을 수가 있고 결의가 5개 쌓였을 때 저지불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제가 위에 이 홀령사 스킬들을 쭉 보니까 저지불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지불가를 안 챙겨도 이미 저지불가 스킬이 너무 많아서 아마 그래서 선택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이 결의 관련 내용을 하신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효과가 아닌가 싶고요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진해 스킬로 공격했을 때 오히려 데미지 감소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진해 스킬로 때렸을 때 데미지 감소 2.5%를 얻을 수가 있는데 최대 8 스택이니까 최대 데미지 감소 20%를 얻을 수 있는 거라서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 감소 수치가 더 필요하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번째 부 스킬로 가면 진해 스킬로 적을 중독시켰을 때 내 생명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딜 관련 내용을 생각한다면 제규어의 부 스킬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생존 관련 부 스킬을 선택을 한다면 고릴라나 진해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내가 선택하는 이런 주 스킬과 부 스킬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홀령사를 시작하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아마도 이 롭이라는 분이 올리신 홀령사 세팅에 대해서 많이 따라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선행플레이를 사실 국내에서 해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지금 2분 이후 올려놓은 세팅을 저도 살펴봤지만 그 필요한 고유 아이템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제외하면 데미지나 생존 부분이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분 세팅을 많이 따라 하실 것 같아서 2분 세팅 위주로 나와져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이해한 부분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일단 스킬은 아까 보셨던 일제, 깃털 일제 사격을 두 스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킬인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스킬입니다 기본적으로 깃털 5개를 날리고 뒤에 여러 가지 패시브를 찍었을 때 8개까지 날리면서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 개의 깃털이 명중될수록 데미지가 증가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딜 뽑기에도 편하고 여러 가지 맵핑이나 사냥을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한 스킬로 보이기 때문에 이 스킬을 주력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 드렸던 방어 스킬로는 이 스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릴라 스킬 중에서 방어 스킬 중에 가장 좋다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 철갑 가죽 스킬을 사용하면서 생존을 어느 정도 챙기고 계시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유린자 재규어 관련 스킬을 사용하면서 이 스킬을 사용하면 앞으로 약간 돌진하면서 스킬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영상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 유린자 스킬을 사용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앞으로 돌진하면서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유틸적으로 확실히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효과들도 함께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스킬로는 궁극기 사냥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 재규어 궁극기 나와서 이렇게 공격하는 스킬 자체가 포악함 수치를 4개 쌓은 상태에서는 또 부상 다한 적에게 100% 데미지 증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딜 증가 측면에서 아마 이 궁극기를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 하나 더 있네요 그 다음에 참화 관련해서 진의 스킬을 사용을 해서 이거는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지만 생존 용도인지 다른 용도인지 모르겠지만 공포랑 감속이랑 중독을 함께 걸어주는 이 스킬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그리고 아까 얘기 들었던 와류 스킬 몹들을 모아주는 스킬 사용하고 있고요 보니까 이 와류는 정말 그냥 몹들을 모아주는 용도로만 사용을 해서 이거는 본인의 세팅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려주신 세팅을 봤을 때 고유템 세 개가 거의 핵심에 해당하더라고요 보면은 투구에 고유템 하나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 양손 무기 고유템 하나 사용하고 있고 반지 고유반지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시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고유템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세팅을 따라하면 구멍들이 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고유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따라 하셔야 제대로 된 세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고유템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쪽 올려놓은 이 표를 보면서 관련 내용을 보여드리면 이 무기 자체가 사실 전체 세팅의 핵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무기의 가장 큰 효과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핵심 스킬에 기본 스킬 속성을 넣어주는 부분이 가장 큰 효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핵심 스킬 태그만 달려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기본 스킬도 태그가 달려져 있죠 이 기본 스킬 태그를 달아주는 효과가 지금 보시는 이 지팡이의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핵심 스킬이 핵심 스킬이 기본 스킬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핵심 스킬 태그도 가지고 있고 기본 스킬 태그도 가지고 있어서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 두 가지 효과를 모두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지팡이의 가장 큰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데미지가 30% 줄어드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여러 가지 얻을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 중 하나는 장갑이라든지 목걸이라든지 반지라든지 여기에 넣을 수 있는 당금질 수치가 기본 기술에 더 높은 수치가 붙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붙여서 더 높게 가지고 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됨으로써 내가 쓰는 핵심 스킬 자체가 더 이상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원들을 소모하지 않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캐스팅할 때 프리 그냥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편안한 스킬로 바꿔주는 거라서 나중에 사용하는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좀 더 편하게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있어야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본 스킬 활용도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기본 스킬 부분은 이 지팡이가 없다면 적용하셔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하고 따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투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또 굉장히 재미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면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이 기본 스킬 같은 경우에는 독수리 태그만 가지고 있는데 이 투구를 사용해 주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주 스킬에 기본적인 이 속성이 추가되는 것은 당연히 가져가지만 원래 부로 선택했을 때는 속성이 추가되지 않는데 그 부 속성도 추가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고릴라로 주 속성을 선택을 하고 이 재규어로 부 스킬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독수리 속성에다가 고릴라 속성만 원래 추가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기본이에요 정상이 아니라 기본인데 저 투구를 사용하게 되면 재규어 속성까지 추가가 됩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두 번째 세컨더리 영혼 속성도 추가된다는 내용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스킬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원래 사용되던 독수리 스킬에다가 재규어 고릴라 까지 모든 세 가지 속성을 다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스킬 내용이 바뀐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투구가 있어야 뒤에서 적용하는 재규어 고릴라 관련 내용을 추가를 해도 이 스킬에 적용이 된다는 부분 그것까지 알고 따라 하셔야 제대로 된 세팅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내 핵심 스킬을 기본 스킬 속성까지 추가해 주는 내용 이 투구 같은 경우에는 내 독수리 속성에다가 고릴라와 재규어 속성까지 추가해 주는 내용이 모두 다 들어가 준 세팅으로 전체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구하고 지팡이 꼭 있어야 된다 이거 두 가지는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반지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내 자원을 빨리 소모하고 빨리 회복하면서 딜을 높이는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반지의 속성 중 하나가 극대화가 터졌을 경우에 내가 사용한 자원의 30%를 즉시 2초 동안 가져갈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시는 자원량이 깜빡깜빡인다고 보일 정도로 이렇게 빨리 줄어들었다 차는 내용 이 내용의 핵심이 아마도 이 반지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디아블로 퍼고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가져가려면 이 반지가 있어야 제대로 좀 빠른 자원 회복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 반지의 효과 반지가 없다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그 부분도 알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재밌는 것 중 하나가 이 반지가 아까 보여드렸던 지금 보시면 이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이 지속 효과를 그냥 자동으로 적용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반지 효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피 확률 10%를 얻고 피했을 경우에 반격하는 내용을 저 반지를 통해서 자동으로 얻으실 수 있는 효과가 하나 있고요 또 이게 의미가 큰 게 역습 아래쪽에 노드를 찍어주게 되면 이 카운터 어택의 지속 효과에다가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 관련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지를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노드를 찍어놓은 거라서 만약에 반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덜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에서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목걸이 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목걸이 위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진 방어도의 일부를 무기 피해로 돌려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패치가 된 건지 실제로 여기서 보여지는 내용이랑 영상에서 보여지는 내용이랑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 영상 속에서는 목걸이에 있는 위상이 동일한 위상인데 고릴라 스킬을 사용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방어도의 최대 45%를 무기 피해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딜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위상이지만 이게 지금 DB상이나 아니면 이 사이트상에서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 내용으로 적용이 되는지 이 내용으로 적용이 되는지 우리가 플레이할 때 어떤 게 적용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이 내용으로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크게 딜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노드라서 이거를 위해서 방어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에 불복 관련 위상이 들어가 있다든지 여기에다가 보석을 이렇게 다 박았다든지 해골 보석을 박았다든지 방어도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챙겼는데 이렇게 방어도를 많이 챙긴 이유는 이 목걸이 위상 때문에 챙겼지만 만약에 이 목걸이의 내용이 바뀌었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이제는 없을 수 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아무 천 정도만 챙기면 될 것 같다란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실제 확장팩이 열리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걸이 위상 부분이 바뀔 수 있다 이 부분도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참고한 이 영상이라든지 이 영상에 나와져 있는 여러 가지 세팅에 관련된 링크를 그대로 넣어 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홀영사를 직접 플레이를 못 해 본 입장이라서 지금 이런 영상이나 나와져 있는 내용만 가지고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실제 게임이 오픈되면은 실제로 플레이를 해 보고 관련 내용도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간단하게 쭉 안내를 해 드렸고요 이런 관련 내용들 필요한 내용들은 쭉 다 설명을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용한 정복자 보드만 한번 설명해 드리면 기본 보드에서 사용한 문양은 이 스피릿 문양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보드는 끈적이는 보호막 거기다가 이 문양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집중 여기다 탈론 세 번째는 쇠약에다가 리벤지 마지막에는 드러내기에다가 이 내용으로 해서 문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한 4시간 정도 홀영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했는데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만 어느 정도 알고 계셔도 실제 확장팩 진행할 때 홀영사 따라 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될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궁금하거나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 주시면 제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저는 실제 확장팩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